드릉식 드릉식 오른발법만 나 위에 좀만 있다가 이게 원래 폐우리가 되거든? 근데 안 될 때도 있어 해보관님 리셋하면 돼 이게 원래 폐우리가 되거든? 이상해 나 위에서 발 좀 더 이게 되게 따뜻해 돌로 회오리로 돼야 저거 뭐지? 뭐야 어 뭐야? 버섯 누구예요? 몰라 어 뭐야? 버섯 존나 쓰레기 빨리 갔어야 되네? 아이고 아이고 스킵땡이네 그래서 100원 생기면 오락실에서 목숨 걸고 했어 소리 냄새가 나는데 응? 세목숨까지 괜찮아요 세목숨까지 엘리입니다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피씨막에서 그냥 게임하고 계시던데 방송 보나 뭐 먹지도 않고 그냥 저거 하는 거 같아 그냥 뭐 좀 사드릴까요? 뭐 좀 사드릴까요? 피씨막 서비스라도 좀 드리라고 했는데 언제 언제부터 왔던거지? 엄청 오래되는데 내가 보기에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 김동진님 둥지 둥지 김둥지 김둥지 김둥지님 김둥지님이 쏘고 나서 그때 삘 받고 온 거 같아 아니 피씨방으로? 어 그러지마 그니까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오늘 스케줄이 없어서 온게 아니고 그게 더 슬퍼 그렇게 말하지마 어 아 근데 타이밍이 그런 거 같거든 엘리입니다들 언제 오셨어요 오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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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밤 10시에 여길 왜 오냐고 집도 가깝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으로 알고 있거든 나 나도 이렇게 되게 오래 걸려서 아 아 네 주차장 있어요 크루지요 주차장 두 시간까진 무료고 피씨방에서 도장 찍으면 돼요 두 시간까지 그리고 만약 아 아 신대방에서 자취 중이세요? 그럼 맞네 둥지님이 둥지님이 쏘아가지고 삘 받아가지고 여기 내가 쏴야지 하고 온 거 그리고 만약 주차 두 시간 이상 넘을 경우 넘을 경우 오로 갈려있네 오로 낯겜 직원들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퀴즈야? 24시간짜리 주차권 찍어드릴게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잖아 피가? 위로는 위에 남은 것도 없어 그니까 낯겜 시청자분이 차 갖고 오셨는데 주차비가 많이 나올 거 같다 말씀하세요 여기 어디에 풍경이 있는구나 여기 어디에 풍경이 있는구나 항상까진 아니죠 좀 늦게까진 있죠 아하 바로 온대 저 3시간 뒤 도착인데 왜 오냐고 3시간 뒤에 아침 8시쯤에 왜 왜 아침 8시쯤에 아침 8시쯤에 6배 4 4 4 안해요 나? 뭘 5야 하하하하 24 세입 포인트였던 거? 제 5 News 저 어떻게 가질 괄호자죠? 2 나누기 3 물 안해져 더 lira 이 맵 재밌다 잘 만들어 놨다 이거 틀리면 되게 미안해지는 거야 회전해 형 다음에 내가 할게 우린 익스프드가 좋았으면 좋겠다 몇 번 죽었어? 그러니까 이런 맵은 이런 맵 좋아 일부러 세팅했어 아예 새로 시작한 거야 아 이게 1목이야? 내가 무조건 깨고 시작할 수 있는 걸로 나한테 먹었다 나한테 먹었다 나한테 먹었다 너무 추워 스키 쿠키? 스키 맞아봐 이 쪽 넘어가서 나 저런 큰 게 나오는 게 싫어 차단히 알 수 있어요 말해 다운 나한테 먹는 거야 파워가 없는거っぽ 뭐야 뼈를 그냥 갈고 안 돼잖아 그래서 진짜 갈고 안 돼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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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같다 뭐고, 베이비 정리가 안 된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번 거라고 잠들뻔 아침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잦아 다 깨거나 아침 10시까지 스킵 아니야 스킵 스킵 스킵이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스킵 바라니까 스킵하자 홀스컵 오늘 깝스터님이랑 포커스님이랑 경기 있고 딜리브님이랑 양희님이랑 경기 있어요 양희님 맞나? 맞아 아닌가? 로라 때 벌어? 띵크 좋아 내가 띵크의 장인이지 그래 피지컬 안 돼서 그냥 레지컬이 된다고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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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? 존? 안 되잖아 존이 되잖아 아까 안 돼서 죽었었는데? 이게 원래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과점마다 다른 거 같네? 이곳 말고 할 수 있어? 아니 못 올라가는데 저기까지 어, 블럭이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지? 스킬? 저기까지 간 다음에 블럭이 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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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근데 저거 하자 오빠 카운터 같은 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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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오는 거에요? 네 떨어지면 죽을 거 같아 다 하자 크러스트 룸오페인 이거 준비해 스킵 준비해 오토 아닌가? 저런 게 오토가 많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오토요?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 아 그래요? 어 그런 뱃들이 있어 부수 넷쓰 마시고 시간 시간 군벼리더 잠시 몸을 뒤지우면 안 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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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고마워 쭉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회전 몇 번 조금 네 시트 이거나 아니 저 거북이를 미리 쳐 놓는게 편하구나 저 거북이를 미리 쳐 놓는게 편하구나 아 그냥 갈걸 저거 때문에 저 큰 거북이를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보내 아무것도 없네 고마워 나이스 아 쟤들 커 떼 떼 떼 떼 떼 떼 떼 떼 떼 위로 가면 되는구나 위에 뭐 있다 아 위로? 위로 가야돼? 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면 왜 뛰는데? 아 그냥 밑에 칠 필요 없고 아 그냥 밑에 칠 필요 없고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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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이러면 이러면 올라가는데 아 미친새끼 빠이로 뛰어 뛰어어어 지지 마요 뛰지 아 내가 빨리 해 몰라 대충해 그냥 빨리 깨자 그냥 위로 욕 융 여행 고맙 웃음 비싸 왕 공간이 뱉니다 꺼내려주세요 어우 씨 왜이래 아 뭐지, 아 벽 좀 펴는데 저래요. 왜 그래? 왜 그래? 피곤해서 나들 판단력을 잃고 있어요. 저기 구멍 있었어? 그냥 벽 좀 펴면 되는 건데 그냥 접착하게. 오른쪽 공 갔는데 왼쪽 공 있었어?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여러분 우리 셋 하면 안 돼요? 그렇게 하자. 내가 아까처럼 제작자 루트를 매의 눈으로 찾아볼게. 그 찾는 시간도 열심히 포함 될 것 같아. 아니 근데 아까도 오빠가 한 번 딱 날았잖아. 근데 위에 길이 있는 게 딱 골랐단 말이야. 그래. 매의 눈으로 봐줘 그럼. 일단 우리 할 때 배우고. 아우 씨. 갑자기 눈썰미가 좋아. 형 형 할래? 아니요. 그래. 아 지쳤나 보다. 셋이 깨고, 셋이 깨고 베피디가 롤란판 승리 어때? 아 뭔 소리야 진짜. 저거 가지받는 게 맞는 것 같아. 왜 딜레이를 왜 이런데? 빛도 빼고 나머지 4명이서 리듬세상. 좋지. 안 해 안 해. 나머지 4명이서 뭐? 리듬세상. 리듬세상? 저기요? 마리오 버리잖아. 예전에서 많이 했어. 어이. 수면자. 아 내가 타이틀 소울즈가 제일 벗길 줄 알았을까? 타이틀 소울즈가 제일 벗길 줄 알았다. 마리오가... 빗어리셔야. 여기 있었다고? 길이? 여기. 아 저거 푸셔! 엉덩 방아로! 오른쪽! 시원하다! 있어야 되는데? 있어야 되는데? 아까 그... 아니야 발병 못 갖고 와... 돌로 다 부수면? 아까 벽을 막혔었잖아요. 그걸 엉덩 방아로 다 부수면? 벌어서 갖고 올 수 있지 않나? 형 일단 이거... 아... 쟤 튕기나 설마? NO! 그냥 아까 엉덩 방아로 부셨잖아. 그걸 싹 다 부수면은...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다시? 그 말인지 써요? 근데... 작잖아. 이럴 때 시스템 해봐! 뭐야? 시간! 아 타임 타임! 여기서 뚱땡이면 깨는 거네? 어떤 거 같아? 아까 그니까 박살을 다 내고 은수로 들고 가는 거 맞는 거 같아. 아니 들고 가는 거 전혀 쓸모 없었어. 아니 아니 그러니까... 다시 한 번 들고 와봐. 네? 아 진짜 한 번만. 추운 놈이 없던데? 응. 후딱 할게. 설명을 해봐. 일단 들어봐. 야 너 확인을 해봐야 돼. 어? 아닌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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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겠다 형. 빨리 가야겠다 형. 갖고 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? 어 있을 거 같아. 그게 내가 확신을 못하겠어서 매번 다시 보면 알 거 같아. 갖고 올 거면 다른 무트를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아니. 그걸로 한 번 가봐봐. 믿고 치자. 나무 뒤로. 하나 하나 하나. 이렇게 먹잖아. 홍꼬치 대화 오겠지? 대신에 이거 살려봐. 그 용도 아닐까? 네. 한 번 치자. 가봐봐. 시간. 이거 쭉 달려. 이거 들고? 이거 들고. 커진 채로 가는 게 나아. 놓고 올라가서. 이거 벽을 벽대로 다 부어버리면은. 어. 이렇게 해도 하는 게 돼. 어. 이거 부술 수 있구나. 형은 어째 벗으시고. 어째 벗으시고. 어째 벗으시고. 뭐 안 나오는데? 어 나도. 나도 같은 게 다 놓쳤어. 다 부숴버려. 다 부수면. 다 부수면 아래 용수로 들고 갈 수 있잖아. 어 어디. 저거 오른쪽 거 다 죽인 다음에 올라와서 부술 정도로만. 어. 어느 정도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오케이 됐다. 좀. 저거 몇 마리 더 죽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될 것 같아. 원딜네. 어. relationνα파티 아 이렇게 죽으면. 어. 아. 아. rua 다 붙었어요. 시간 조이 안 돼 조이 안 돼 편안해자 일어났어 형이 좀 앉아있어 안 봤어 그래? 조이는게 더 조이 안 돼 빨리 가 빨리 빨리 그냥 가 여기서 잘 버져비게 있으니까 잘한다 안 돼 빨리 가는데? 거북이를 던지고 가면 딱 센데 이거 거북이를 던지고 바로 쫓아야 돼 스프링 안 들고 가도 돼 안 죽으면 안 자가지고 이런 데서 목숨 쓰면 안 되는데 터지 탄이 됐어 됐어 괜찮아, 어젯받은 거 모르는 거 같다. 아, 아까 내가 깼어야 되는데 이거. 이 상태로 가가지고. 아, 미친. 아니야, 괜찮아. 못 들잖아. 왜 못 들어? 거북이를 하면 된다니까? 아, 이걸 못 부서? 네. 못 부서, 잘 못 들어요. vingly. enough. 서배에 미친 대신에 이게 게임을 해야지. 얌전한 dev. 어떤 대신을 도와주면 되겠댄. 또한 더 애틀비. 빨리, 빨리, 빨리. 너무 젠스러워 아니야 뭐 열먹은 거 다 깼으니까 두 개 깼거든 오 진세 이제 누나 한대 시간 남비 너무 쉬워해도 그냥 짧게 짧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쭉 가 쭉 가 어 그치 뒤 깨져 온다 어 왜 왜 왜 야 그냥 가서 부숴쓰으면 되는데 어 없어졌어 그냥 가 그냥 가도 돼 그래? 어 왜 뛰어 부숴면 돼 부숴면 돼 아 그래 미쳤어 아 이걸로 그냥 박치로 부어주는구나 오케이 오 진세 많이 늘었어 아 개가 왔어 한 달을 했으면 뭔 소리야 내가 한 판이 별로 없었어 니가 왜 한 판이 별로 없었어 야 니가 짱지현보다 세 배를 했는데 흐흐흐흐흫 아니야 혜자야 혜자야 스타를 먹었어야지 혜자야 주저히 주저히 못 먹었으면 혜자야 주저히 아 나 이거 해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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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만 먹으면 쭉 가면 될 거 같거든 스타만 먹었으면 아 근데 쿠파 죽일 수 있나 보겠네 별의 힘으로 무시하고 갈 수 있잖아 난 걸치면 안 돼 첫 번째 거지? 아니 제일..어 제일 첫 번째 거 제일 안토 아니 이 새끼가 하필 절로 올라와서 나 시야 나오지 해 해고 새로 하자 하필 절로 위로 올라가 올라가겠네 그 회오리로 올라가면 회오리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응 그리고 아니 저거 그냥 넘어가면 돼 안 되나? 되지 아이씨 나 지금 쿠파를 못 넘어가겠잖아 아 저 새끼 저거 못 넘어가? 저 정도는 괜찮은데? 저 정도는 괜찮은데? 아 넘어갔잖아 아이씨 너무 아 개판이다 게임이 이건 스타만 먹으면 될 거 같은데 스타만 먹으면 될 거 같은데 스타만 먹으면 될 거 같은데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되게 아깝다. 저거 어떻게 들어, 저거? 자, 깃발. 어? 깃발 무릎 페잉 지금 보니까 다 불타임이 있는데. 아, 잘한다. 스타 스타. 오케이, 이게 무료 유지했어요. 꼬맹이 많이 해보시네요? 위로게. 저기, 저기 기어가. 저기, 막 뛰어가. 위에도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일 줄 알 것 같아. 저거 하러 가야 돼? 아, 구름 타면 딱인데? 깼다, 깼다. 어? 어디 갔어? 여기 있잖아요, 제가 무릎북이 있는데. 저기 무릎북이 쌓여있는데, 저거 어떻게 하는 일이. 밀려야 되나? 치면서. 가락이 더 아래로. 구름 타면 지나갈 수 있어, 저거? 아냐, 아냐, 못 지나가. 쟤네만 지나가는 거야? 쟤네만 지나가는 거야? 쟤네만 지금 왔다 갔다. 어, 뭐지? 여기 뭐야? 아, 이건 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. 블랙 캐슬 멋있다, 이름. 아, 피가 숨어있을 수도 있네, 아이템 중에. 피 숨어있을 수도 있네, 아이템 중에. 피 숨어있으면 거기 어떻게 지나가요? 아, 지금 동전만 맡기다. ODN인 맞아래? 이렇게stick secretly 쌓였나? 승헤 headed 좋아 좋아. 좋아. 상관 GoPro 메 alrededor의 istiyorum 1,000원 이게 뭐야? 1,000원 망치다 망치고 안 돼!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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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뭐야? 뭐지? 장난해 킬 아~~ 짱네 이름이 길어? 이런 거 아니니까 넌 절대 못 끊으니까 스킵이나 해라 병진 일본어도 뭐 읽지? 막 이런 거? 네트워크 코드 목숨 하나 다 잊어 목숨 다 잊은 거야? 다시 해야 돼 쓰리겠다 익스 위에 컨티뉴가 있어서 다행이야 웃음 이모티크 있네요 기분 나쁘게 빨리 찍을 수 있겠다 시간 좀 봐 드럽지 길어서 발을 칼슨 좋죠 오른쪽으로 쭉 뛰네 오른쪽으로 개뛰다가 쟤를 밟아야 되는데 아냐 더 더 멀리 회오리 점프 쭉쭉 가 회오리 점프 안 된다니까 쟤? 아니 어? 천천히 떨어지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 밟아 누르라고? 응 땅에 착지하게? 제스존맨 한 방에 깨서 오 유시 나이스 근데 거기 앞에 보자 유시면 그냥 다 유시면 조금 밟아도 되잖아 이것도? 다 어 싹 다 점프 이거는 버섯 받는 듯이 아리는 맨발이야 아 맨발이라서 이런 거구나 아 아 아 아 진짜 싫어했다 유시 아 아 뭐야 무조건 방금인가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봐야 되는데 코스를 봐야 되거든 내가 사실 이거 리버퍼 버리는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스킵 버려 스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죽었어 두 번밖에 못했어 우리 아 아 아 아 아까 우리가 해저를 많이 해서 목숨을 많이 걸어서 벌면서 했어 벌면서 했어 벌써 포기하는다고 벌써 벌써 빠르게 포기하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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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요시 버리고 저 버리지 뭐 새로 안 할 거야 진짜로 난 새로였으면 좋겠다 형 이번 거 내가 깨면 하고 못 깨면 새로 하자 목숨 이제 20개 날렸어 두 개 깨는데 그렇게 하면 못해 이거 오 오 나중에 한 번에 싹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 하드코어 점프 나 코야 요 요 이거 혜자인 것 같아 그래 혜자야 이거 이거 혜자인 것 같아 혜자 혜자 딱 봐도 약간 좀 귀찮아 대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패턴이 빠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거 야 왜 안 뜨냐 아니 안 눌렸어 아 개 짜증난다 바닥에 두고 해 직상에 두고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살 수 있지만 땅이 없다 많이 스킵할려면 스킵할 수 있잖아 어우 좋은 아이디어였어 목숨 살려 뭔가 좋아 좋아 와 좋아 오우 스킵했어 오우 좋아 안전빵 안전빵 거기 있는 거 너무 어둡다 계속 가는 거였구나 어 아이씨 후 수 sovereign 후 과연 고마워 아 와 씨 아래도 뭐하네 그냥 거북이 맑고 천천히 하면 될 거에요 그거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애 아냐 삑살라서 그런거 거북이 맑고 계속 동작 아 걔 집중 안되네 진짜 지금 12시간 했어 우리 13시간 했어 제 아이디 기억하고 있어요 아 왜그러냐 비슷하게? 아니 깰 수 있을까 시컬 맵이야 뭐 저쪽이었지 아 아 미켜 어 뭐야 헬리콥터 와 이거 이거 해봐 이게 있으면 좀 다르지 갑자기 이지로 바뀌었다 이지 갑자기 이지로 바뀌었다 이지로 아 부담 주지마 아 으 으 으 으 으 야 하나 하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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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아 너무 신나겠다 아 근데 이거 그냥 쭉 뛰었으면 될 거 같은데 거북이 밟다가 만약 삑살 아니 처음부터 그냥 쭉 뛰었어도 됐을 거 같은데 아니 내가 거북이 밟으면서 좀 천천히 했으면 됐지 뭐 근데 차야 됐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렇게 하다가 삑살 라면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오 그게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달라 그냥 R1 R 계속 누르겠으면 돼 어 으아 죽어 그냥 점프 대신에 이거 계속 누르겠으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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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어 이거 R2 이거 위 U예요 게임 D 게임 D 게임 D 게임 D 게임 D 다음 판 다음 판 어 우리 나와있음 좋아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거북이 밟고 가야 돼 어 아니야 거북이 안 밟고 한 번 점프 진재만 해도 점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최대한 누르고 어 점프했다가 줌이 날라갔다가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간단한데 이게 안 돼 어 어 어 워 어 음 나이스! 나이스! 좋죠 이제는? 깼다 깼다 깼다! 깼다 깼다 깼다! 깼다 깼다 하지마 하늘이 예쁘던데 죽었다 죽었다! 아 죽었다! 아 죽었다! 사다다! 야 나이스! 아 두 개밖에 안 됐어 괜찮아 두 개 어디야? 잘 빨리내드네요 뭐야? ssb는 뭐야? 시베너요? 삼성블루 지금 전자면 많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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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우 가리지마 아이씨 자기 잘하겠는데? 올라가는건데? 저거 맞추고 저거 타라고 하는 저거 안다가 오른쪽에 저거 탄다고 계속 점프하면 되잖아 저 위에서 아이씨 아래 뭐야? 있는거야? 모르지 죽은거 아닐까? 내려가봐 가만히 타고 있다가 점프해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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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안된거 같아 이쪽이 아니네 설명충돼 설명충돼 틈잉 이놈 이거 타고 떨어지면 저 왼쪽으로 못 들어가다 타오도 왼쪽 이래 맞춰 겨우 위로 못 죽일 것 같은데 못 죽이면 타고 가봐 그럼 어디있다 야 밟을 수도 있네 타오도 왼쪽 이래 타오도 왼쪽 이래 망가잡혀야 되네 저기 있는거야? 있는 것 같다 저걸 어째 그냥 내려가 상관없지 타오도 왼쪽 이래 타오도 왼쪽 이래 두고 있다고? 저 아래 딱 없는거겠죠 바로 오른쪽부터 타오도 왼쪽 이래 이래